황장군 한번 합니다, 황장군. 오케이. 상감자는 핑크지. 자, 보여줘. 자, 보여줘. 잘 차실 것 같아. 툭 한번 차봐요, 툭 한번 차봐. 한번 차봐, 한번 차봐.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대폭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뽕 소리 들리는데. 기본적으로 900 넘어가려면 이 카메라가 떨어져야 돼요. 이거 안 떨어지면 900 아니야. 그렇네, 그렇네. 황장군이 역시. 자, 황장군. SSU. 황장군. 황장군. 세다, 세다, 세다. 황장군. 황장군. 926. 926. 이동국 뛰어넘었어요. 이동국 뛰어넘었어요. 926. 저거 해 볼게요, 제가. 저희 이제 뭐 발차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는. 발차기 많이 하니까. 이게 또 킥들이 좋거든요. 킥들이 좋아요. 낮은 때, 낮은 킥은 좋잖아, 또. 축구공을 롤킥으로. 와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빡. 성현이 잘 차. 성현이 형 화이팅. 갑니까? 네. 김동현입니다. 김동현. 잘못 맞은 것 같아. 빗맞았어, 빗맞았어, 빗맞았어. 837. 잘못 맞았다, 잘못 맞았다, 잘못 맞았다. 잘못 맞았다. 837. 837. 야, 이게 뭐야. 야, 김동현. 한 번만. 빗맞았어. 빗맞, 진짜? 빗맞았어. 야, 동현아,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.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. 옆에서 가야 돼, 옆에서. 네? 아니, 또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. 아, 이걸 또. 옆에서 가야지. 한 번만 해 볼게. 한 번만 해 볼게. 한 번만. 가르치는 적도 많이 있잖아. 미안해, 술 한 잔 해 가지고 그러는데.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. 이 아저씨 지난주 해변에서 본 것 같은데. 심판보도 아시죠? 아, 예, 예. 반가워요. 야, 좀 말려, 말려. 누구시지? 말려드려. 축구해, 축구들 해. 자, 이거 없었던 걸로 하고. 네. 참았죠, 이제? 네, 참았죠.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. 네, 체중 실어 볼게. 자, 체중 실어서. 이거 자주 원래 안 했는데 이 방법 쓸게. 좋아. 선군. 자, 격투기 김동현. 선군. 선군. 와, 좋다. 실었어, 실었어, 실었어. 929. 감사합니다. 이 방법 괜찮은 남자. 네, 이 방법은 우리가.